아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촬영이네 자 저희 오늘 FF 공연가입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사실 어젯밤 되게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클럽 공연을 하니까 텐션 좀 울려가면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바로 나온다 너 바로 나오지 밥 뭐 먹지? 냉면 먹으러 갈래? 맨날 냉면이네 리워보드 뮤직비디오는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? 결국에는 맞아 맞아 다음 척 공포! 오랜만에 홍대원 기분 좀 얘기해봐 첫 번째로 젊은 쇼미더머니의 후예들을 보면서 아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확진자 좀 줄어서 좀 그래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여러분들 연주음악이 짱해요 연주음악의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옛날에 했던 그런 말들은 안하긴 하는데 요즘에 왜 가사가 없나요 뭐 이런 말은 요즘에 안하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연주음악이 진짜 매력 있습니다 저희 애니벌 다이버스의 연주음악 많이 좀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죠? 네 피드백 체크해 볼게요 네 혹시 공연 중에 피드백이 나면 조금 죽여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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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는 뭐 패션이 집단 증후군 좀 걸린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복사 붙여넣기 한 친구들이 상당히 되게 많다 뭐 이런 생각도 많고 봤으니까 영상에 한마디 해줘야 돼요 많은 기대 많은 기대 팬이에요 이후에 예약 involved 예약 Hag видели 저희 Caf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멘붕 네 », 오늘 girlfri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누리 씨도 그렇고 서프라이즈로 와주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 자주 오세요. 저희 공연을 하면 감사합니다.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왜?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밝은 표정으로. 밝은 표정으로? 네.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